야 저기 갔다 왔대? 아니요 거기 가서 저리 저 둘레 저기 갈등 있는 데까지 갔어 거기까지 갔다 왔대? 응! 근데 그곳에 어쩌지 없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어쩌고 세상에 저기 하란 온지 모르겠어 저기가 전방대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구나 돌아오는 거에요? 아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는 거고 나는 중간에서 이제 내가 하도 걱정하니까 젊은 애기 엄마가 핸드폰 데리고 가요 쫙 해가지고 용모양이잖아요 이게 이게 용몰이라고 저거 산이 쫙 끝까지 갔다 오시다 보니까 저거 용몰이구나? 네 넣는 겁니다 어우 세상에 보기는 얼마 안 되는데 걸어오는 기사인 거 아니야? 힘들어 뭐로 여기 저기 흰 태극기까지 갔어 저거 여기가 고화선 여기였고 너무 시원해 바다 오해라 네 길은 조금 뒤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막 우닥쳐 이야 실망 좋다 이야 진짜 멋지다 명이 바다에 시험할 수 있어 아 눈에 떠 이렇게 순수만이 간지 뭐 물을 까마 얘기들 더 좋아하라 그러니 여기는 그 다음 안 뚫어졌네 바닥에 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리스탈하고 일반하고 해서 가격차에 나고 다른 데는 여기가 뚫어져서 그냥 그게 무섭더라고 크리스탈이 하얀 게 일반 빨간 거 두 개 가고 한 개 있고 그러구만 일반색이 이게 두 대 그 다음에 크리스탈이 하얀 게 한 대 하얀 거로 바닥이 뚫어졌어? 네 하얀색 투명 유리 투명 유리 뚫어진 않고 투명이 더해 바닥이 근데 그게 더 가격이 비싸니까 어째서 하얀 거는 뭐인가 이제 애기들만 타는 건가 아따 목포인 여기서 보니까 겁나게 좋네 겁나게 좋지 칠봉이 우리 독립보다 째깍 얻었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아이고 자말로 시의상 좋구만 길을 내버렸구만 고향 산을 뚫어서 큰 길을 뚫어버렸구만 이게 편도 20분 편도 20분 40분인가 봐 이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익힌가 봐 이게 3점 몇 킬로밖에 안 된다는데 겁나 기네 옷가간 것도 앉아있는 칠봉이 있어 이게 깐다깐다 간길구나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끼는 건 더 멋있겠다 산까지 비교하면 딱 들어가